기본 불족발, 마늘족발. 엄청납니다. 먹어봐. 미쳤어. 아이스크림 같아. 아이스크림? 이거 8판 먹겠네. 장난 아니야. 무리 힘든 것 같습니다. 먹방 크리에 있던 희망입니다. 거기서 전체 평화를 하신다면. 그냥 뭐 유치원 같다. 개미지옥 같은 느낌 있어. 어머, 몇 번씩이나 보시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말도 안 돼. 그냥 녹았다니까. 파덕 바베큐 죽발 하나. 보쌈 대체도 하나. 파덕 죽발. 그것도 하나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 아까 희망 왔을 때 인사드렸네? 안녕하세요, 이현재입니다. 나 너무 충격이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아니, 봐봐. 나 이현재들 조금 무서웠다. 우리는 택시 마음대로 해. 그렇죠.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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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. 어?